안녕하세요. 벨림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 일단 바출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공덕에서 출발했지만 카메라를 묶인 관계로 효창공원역에서 출발하여 오늘은 문베철강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베철강 사당에 위치하고 있고요. 포스코에서 철강 받아서 밑에도 중소기업한테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레츠고! 우웅 associate 부끄럽다 우웅 역시 위치 소유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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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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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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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n this room. тобой. loving. sun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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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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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우 여기다 여기입니다 네 저는 뒤로 돌아서 천장에 가보겠습니다 아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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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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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베철강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덥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